동무, 준비됐어. 박명성, 14호! 통일 임무 복수장! 남조선에서 공작금을 첩복하고 사라진 김영광의 센차로 확령과 고정 간첩들의 사상범죽이 저의 임무입니다. 조국 통일, 화이팅! 림동무! 림동무! 림동무, 무사하오? 내리 끄떡없습니다. 알겠어. 림동무. 림동무. 그럼, 문을 비겠습니다. 오리발도 없이 비오는 은진강을 헤엄쳐 보셨나요? 얼마나 힘든지. 간첩이 아니면 절대 모른답니다. 그땐 정말 자수라도 해서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고맙습니다.